dg11 여러분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분와 함께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이 목숨을 끌어야 되고 애국 시민들이 목숨을 끌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안 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관철시킬 수 있으면 전산조작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마음껏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겁나는 일입니다. 들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소위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이라는 것이 부정선거 세력들이나 부정선거로부터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뭡니까 거의 그냥 목숨 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국민의 힘 만들은 목숨 걸라고 하지 마시고 국민이 나서야 되는데 국민이 국민이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국민의 힘의 특위위원들이 밀리지 않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민경욱 의원은 2주 뒤에 개인 도장 사용 방안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범죄자들의 입장에 생각해보게 되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민의원하고 제가 지금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틀리는 것 같습니다. 민의원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 사악한 집단들은 이번에도 국힘당 특위위원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의원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호소합니다. 여기에 페이스북 닷컴의 kshdg11 그리고 국민의 힘에도 여러분들 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들이 반드시 관철시 좀 지켜달라고. 곽수연 씨 국민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대로 두고 곽수연 씨가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이 여러분들 관심이 없는 걸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호소를 하는데 아니 공박사는 알아서 하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떡 되면 떡 먹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관계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 선거를 여러분들 이 정도로 끌어오고 그리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 얼마만큼 중요한 걸 이렇게 이론으로 한계하는데 공병호 tv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호소를 하는데 이 호소를 듣고 공박사는 알아서 하시오. 국민들은 뭐 투표관리관 도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맥받을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노예가 되는 것이 딴 게 아니고 그냥 다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냥 제쳐두고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한 분이 국민의힘도 방문하시고 김상훈 의인도 방문하시고 해 가지고 이거를 관철시키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참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대의 한규섭 교수가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가장 상단의 2020년 총선에 전국 평균이 사전특교자 수의 25%의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84대 163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정치 성향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가장 조작이 덜했던 정상투표에 가까웠던 선거가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최대지 않아 실시했던 6월 1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입니다. 6월 1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전국에서 낮은 조작값 5%, 10%가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낮게 조작했을 때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총선 결과가 181대 72가 나오는 겁니다. 그보다 조금 더 높았던 여러분들 선거가 대선입니다. 대통령 선거처럼 조작했을 때가 138대 114가 나오는 겁니다. 조작 앞에 대책이 없습니다. 지방선거 2022년도 2월 11일 지방선거처럼 조작이 낮았을 때는 국민의 힘이 181석까지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얼마나 심하게 조작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보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에 선거관리비원회가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조작한 성적표입니다.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12석을 차지했지만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으로 8석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 4석을 여러분들 먼저 훔쳤습니다. 누가 선거관리비원회가. 경기도에서 4.15 총선 때 조작을 안 했으면 국민의힘이 22석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8석을 줄였습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14석을 훔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넘겨준 겁니다. 인천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없었으면 국민의힘이 4석을 차지한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1석으로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인천광역시 선거구에서 3석을 도독질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넘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는 범죄집단이고 사기꾼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숫자로 보시지만 이 표를 도출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의 모든 선거구에 대한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득표수 이동에 사용한 규칙인 조작값을 다 찾아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도출되는 최종자로입니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이 18석을 차지했는데 전부 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가지고 15석을 줄였습니다. 3석을 도독질해 가지고 더불당한 게 넘겨줬습니다. 그렇게 도독질한 국회의원들이 다 지금 모여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폼을 잡고 있는 겁니다. 김남국이 황운하 정청래 우상호 송영길 다 조작한 겁니다. 고민정이 이수진이 여러분 충북에서 국민의힘이 7석을 차지했는데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 조작으로 3석으로 내리고 4석을 도독질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겨준 겁니다. 이런 짓을 지금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밥 먹듯이 물마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큰 힘이 투표관리관 인쇄도장을 사용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마음껏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뒷병으로 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 수를 마음껏 조작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여름 충남에는 국민의힘이 8석을 차지했는데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해 가지고 5석으로 낮추고 3자리를 도독질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겨준 겁니다. 경상남도는 16석을 여러분 국민의힘이 차지했는데 13석으로 낮추고 3석을 여러분 도독질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겨준 겁니다. 제주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 세종시는 원래 국민의힘이 한 석도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27석을 지역구에서 얻었습니다. 그것을 87석으로 낮추고 40석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독질을 해 가지고 전부를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이고 사기꾼 집단인 겁니다. 그 사기꾼 집단과 범죄집단에 범죄에 연루된 모든 자들을 색줄에 가야 뭡니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처벌해야 되고 4.15 총선의 정상화를 위해서 위조투표지에 사용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인쇄 도장이 아니고 개인 도장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찍는 그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그냥 가는 겁니다. 선거 부정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납치가 돼 가지고 그냥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짓글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127석을 차지하는 국민의 힘을 87석으로 줄이고 40석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회주하고 50클립에 관련된 권순일이 진두지휘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40석을 도독질해 가지고 더불당에게 넘겨준 겁니다. 반역죄입니다. 내란죄고 국사범인 겁니다. 어떻게 했냐 사전투표를 다 조작을 한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당일투표에서는 통합당이 17석을 이겼는데 뭐라고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는 8석을 이긴 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 여러분들 뭐죠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통합당이 당일투표에서 20석을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7석을 이긴 걸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인천에서는 여러분들 3개 선거구에서 당일투표를 승리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여러분들 한 선거구만 만든 걸로 해 가지고 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으면 무조건 국민의힘이 대성입니다. 사람의 정치 성향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이 왔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래 뭡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점점 보수적인 색조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블당과 선관위가 야합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